즐겁게 보였기를 바라면서 다음 순서를 또 소개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정옥씨가 한 번 더 하시죠, 이번에? 다음 순서는 우리 초딩교육과 저의 이번엔 숫자송과 또 크리스마스니 루돌프 사슴코를 불러보겠습니다 아, 저 주목 정말 너무 귀여운 것 같은데요 특강을 모르겠다고 요청도 있는 일종이 아니라 직접 짜서 제작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환영의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와주세요 1 & 2 & 3 & 4 & 1 & 2 & 3 & 4 & 1 1조라도 안 보이면 1 4 & 3 & 4 & 2 오늘은 말할 거야 비옥 비옥 씹어 지구에서 날 만난 건 질러 비옥 맑게 여기저기 한 번 다시 밟고 나게 봐 좋아해 따뜻하게 웃는 미소 매일 매일 보여줘 발달자 발달 이 눈까지 좋아 꿈을 줘 오늘 말 새 신년이 바로 너를 사랑해 언제나 이러면 변치 않을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루 넓은 사슴 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만일 내가 봤다면 불붙는 나의 있겠지 나는 모든 사슴들 놀려내며 웃었네 가엾은 절으로 넓은 왼저리가 되었네 왼저리가 되었네 안개 기성 간절한 사슴들 사슴들은 그들대로 사랑했네 루 넓은 사슴 코는 길링길링 길링길링 지아 다 닿아 그들끼링 길링글 길링길링길링 길링길링길링길링 하얀 순조루 넓은 배터리가 되었네 아내의 기성 탄명을 상탐하라길 그 가입을 공감할 뿐이 삶에 흔들어주며 누구로 사오춘들은 그를 매우 사랑했네 누구로 사오춘들은 그를 매우 사랑했네 누구로 사오춘 보는 길이 길이 기억돼 메리 메리 윌스마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